이거 이름이 뭐라고? 서클 서클이야? 그럼 지민아 트라이앵글은 어딨어? 옳지! 트라이앵글 그러면 스퀘얼 스퀘얼 어딨나? 스퀘얼 보여요? 우와! 너무 잘했어요 지민아 이거 뭐야? 저거 슈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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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슈박이야? 이거는 토마토 토마토야? 너무 신기해 뭐야? 지민이 이건 뭐야? 우상 너 어떻게 알아? 엄마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얘는 뭐야 얘 개미 개미 지민이 이건 뭐지? 에어프레임 에어프레임 이거 영어로 얘기를 하네 에어프레임 소름 돋았어 시민이 이건 뭐야? 모모 오 옳지 지민이 그럼 이건 뭐야?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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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어흥 호랑이 다시 보여줘 어흥 어떻게 호랑이? 어흥 아 너무 귀여워 요거는? 트윙골 트윙골 천봉 천봉 선풍기 선풍기 아가 샨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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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샨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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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